오늘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스 10장은 참 독특합니다 기도의 영적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세계가 놀라웠는지 다니엘이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잠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해 1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해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고레스 3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앞부분에 나오죠 역대기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1년째입니다 칭령을 내립니다 유태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간 지 적어도 3년이 된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가는 데 한 1년간 됐다 쳐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년 내지 2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만 돼도 다녀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이도 90대입니다 90대 노인입니다 90대 노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제 정리할 때잖아요 정리할 때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정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금식했다 금식은 나오는데 또 3절을 보니까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기름 바르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냐 저는 이상했습니다 화장품 안 말랐다 그런 뜻인지 알았더니 씻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씻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먹지도 않을 수 있죠 또 너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씻지도 않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한번 씻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몸은 거지같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5절, 6절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봇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왕복 같고 그의 얼굴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성경에서 읽은 사람이면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어디에 나오는지 알죠? 얼마 전에 살폈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 모습이에요 신옷 입고 허리에 금 띠 띠고 그때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소리 같다 이게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완전히 녹초, 넉다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 12절인데 특별히 1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미가엘 선사가 뭐라 그래? 너의 기도 때문에 왔다 네가 시작할 때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군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왔다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9장하고 10장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차이점은 뭐냐면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런데 9장에서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청군천사를 보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어때요? 오는데 3일에, 1회가 7일이니까 20일을 걸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20일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20일을, 3일에나 걸렸습니까? 늦은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바사 왕이 막았다, 바사 왕들이 막았다 이거는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사 왕들 이거는 영적으로 세상의 통치자들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사 왕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거죠 20절 같은 데 보십시오 또 나오잖아요, 중간 이후에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주 속에서 역사하던 마귀가 페르시아 군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누워요? 그리스, 헬라 군주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예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십장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도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거죠? 마귀도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이라는 졸개들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마귀도 어떤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떻다 그래서 설결할 때도 마귀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다 마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논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다 병나도 귀신이고 기침에도 귀신 귀신하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인나 그분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성격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악한 영예 세력들이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렴풋이 묘사랍니다 알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방해도 있다는 걸 알라 근데 자세히 묘사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지나쳐가지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스피리추얼 맵핑이라 그래가지고 스피리추얼 맵핑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전 세계 지도를 그려요 영적 지도라고 영적 지도를 그려가지고 중국은 어떤 영이 역사라고 이슬람은 무슨 영이 역사하고 또 동네마다 코너마다 여기는 뭐 음란 귀신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그것도 만들어서 또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 붙들고 성도들은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또 맨날 싸우고 가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홍대 앞에 주면 도나? 이렇게 돌면서 홍대에 또 여기 지배하는 무슨 영이 있대? 그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만약에 그런 싸움을 벌인다고 그러면 단역에서 십작에서 스피리추얼 맵핑 그 영적 지도를 다 그려주지 여기서 이거 갖고 싸우고 저기서 저걸로 싸우고 그게 아니고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능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천사가 있죠 예수님께도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년 내내 설교하는 가운데 천사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잘 안 하죠? 있는데 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중세 때부터 캐톨릭에서는 그걸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뭐냐 하면 천사에 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돕는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수호천사라 그래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 천사가 다 보면 나중에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의지해요 나의 천사의 옷이 없어서 예쁜 여자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천사 같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천사하고 대화 나누는 듯한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데 뭐래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거래요 우리가 낮은 존재예요 천사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편으로 우리하고 관계없이 천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역사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알긴 알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더 가는 거예요 항상 더 궁금증 성경을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적당히 이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질을 붙들고 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깊이 가져야 되고 성경이 반복하는 거는 똑같이 반복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세계를 다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신천에 올라갔다 그러자 천국에도 갔다 오고 그런데 14년 동안 얘기 안 했대잖아요 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바울도 경험이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부서 가서 하도 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맘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얘기하잖아요 나도 갔다 왔어 뭐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십장 그 얘기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배후에서 권세들과 권력 배후에서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건 뭐 영적인 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조직과 싸우는 것이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한 번 또 나오죠 엘리야가 싸우려고 그럴 때 그 밑에 개하실 가능성이 크죠 그 밑에 있는 종이 와가지고 아랑군대가 우리 포위에서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11개와 6장 15절에 뭐라 그래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은지라 그리고 기도하죠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복이 없소서 그랬더니 눈을 여심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대적하는 아람군대보다 엘리사를 돕는 하나님의 청군천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죠 언제 왔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고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스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감 잡았죠? 그러면 우리 단일에서 다 끝나면 전신갑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전신갑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무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을 잡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약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요약 첫째 기도는 즉시 응답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녀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해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맞느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청정자가 막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것들은요 기도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로 움직이는 괴롭히는 악한 마귀 세력도 있다 그냥 놔두면 안 가요 기도하십시오 멸해해 주십시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전 웨슬리 감리교회 전 웨슬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과장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얻었던 많은 영혼들은 설교에서 얻은 게 아니라 기도에서 얻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왜 안 얻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극단이죠 말씀을 증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전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도해야 될 게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구원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한 명이 기도하든 두 명이 기도하든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안 이루어진지 알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가족 구원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 도저히 안 믿을 것 같거든 그냥 염려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고 염려만 하지 실상은 기도 안 해요 진짜 안 한다니까요 참 묘해요 마귀가 우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 안 되면 써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메모해 놓고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뜬그름 잡는 기도 왁자치거래서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참 묘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뜨겁게 생기고 왜 내가 옛날에 그게 안 보였지 하면서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놓고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종과 똑같은 거죠 안 보이다가 보니까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보는 거 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뜬그름 잡는 소리 하는 거지 보고 기도하면 쉽다고 해요 저거 안타깝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와 도와주세요 이게 보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악한 마개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주의 종들일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로는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 우리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즉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웨이팅하면서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반대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될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견딜 수 없으니까 마귀도요 자기도 전력이 한계가 있는가 봐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데는 어디냐면 진짜 중요한 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말씀 증거하는 거 딴 거 할 땐 놔둬요 놔두는데 보금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마귀가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을 한다니까요 잠자는 교회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알아요? 말씀도 증거하라고 바자이나 하는 교회 그거 절대 안 건드려져요 이마트 교회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해요 그거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선교하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할 때에 시험이 많은 게 아니라 마귀가 집중 공략을 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는 미가일 천사를 21일 동안 지체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지체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는 그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늦을 수 있다 그러나 와요 안 와요 오신다는 거예요 잠깐 지체될 뿐이지 그게 오래되는 게 아니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계속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진짜일수록 지체될 때가 많아요 잘 보세요 아브라미아들 가짜들 가짜라게 모여하지만 정통이 아닌 이스마엘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체되잖아요 이삭 25년 동안 그래서 빨리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체되는 게 있다 대표적인 여러분의 결혼 뭐 이런 거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아무놈하고 돌세하고 하라면 금방 했을 건데 하나님이 세워준 그 멋진 그 사람 다르죠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 낭비할 때 간다 그러면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 그럼 어떤 지체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력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전쟁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쟁이에요 직장이 되니 안 되니 직장 없어서 생기는 전쟁이죠 직장 취업이 전쟁이잖아요 몸도 전쟁 아니에요 맨날 아프잖아요 머리끄보다 발끝까지 위나 뚫리고 맨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안 좋잖아요 다들 자기가 괴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이 부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없어서 없는 거를 회복하는 싸움을 벌어요 그러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있어도 전쟁이에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내 때문에 누구는 남편이 없어서 기도하고요 누구는 남편이 있어서 기도하고요 누구는 아내가 없어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죠 이것만 생기면 없을 것 같죠 그게 전쟁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 하와래요 그런데 뭔 소린가 그랬어요 하와가 왜 행복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냥 성경 기부하여 창세계에서 제일 은혜를 받는데 하와나 얼른 행복할까 시어머니가 없잖아 여러분은 웃지만 제가 그분 상황을 알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제가 봐도 그 시어머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인간의 차원으로 해석이 안 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조금 지체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다 변화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생기는 게 뭐예요? 잠깐만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도망치는 건 능사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도망치라 해요 숨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요 피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힘을 주는 거라고 이길 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단일에서 십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 붙들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도를 어떻든 지체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최후 승리한다 그런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기도로 강력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수록 방해가 심합니다 방해로 지체될 때도 있습니다 중단치 않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